역사의 뒤환길로 사라졌던 여진이 다시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후였다. 원나라의 뒤를 이어 새롭게 들어선 명나라는 대여진 정책으로 두 가지를 선택한다. 변경에 여진족을 회유해서 원나라를 세웠던 북방의 몽골을 끊임없이 견제하는 이이제의 정책을 쓰는 한편 과거 금나라를 세웠던 아굴타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했던 명나라는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이간을 거듭하는 이중 정책을 고수했다. 명나라의 분열 정책으로 오랫동안 세력을 키우지 못했던 여진은 오늘날 지린선 근처에 거주했던 건주 여진과 만주 중북부의 해서 여진 송화강 북부의 야인 여진 세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1500년대 후반 명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여진족 전체를 통합하고 두번째 금나라를 세운 창업자가 바로 건주 여진 출신의 누루하치다. 400년의 역사를 가진 허투아라성은 누루하치가 태어난 고향이자 후금을 세우고 카네올은 누루하치가 선택한 첫번째 수도였다. 누루하치는 이곳에다가 성원을 만들었는데요. 내성과 외성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내성에는 왕족을 살게 하고 외성에는 정예부대를 둬가지고 왕족을 지키게 했는데 그 인원이 1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루하치는 이곳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한 10년 동안 자기 세력을 키웠어요. 키워서 만주를 장악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발판을 해가지고 1621년에 요양으로 천도하기 전까지는 이곳을 도성으로 삼게 됩니다. 금난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칸궁 대아문은 1616년 정월 초하루에 누루하치가 군령포를 입고 칸으로 등극한 전각으로 연어를 천명으로 정하고 두 번째 금나라 후금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의 현장이다. 후금의 간이 된 누루하치는 즉각적으로 군사제도를 정비하는데 여진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인식한 명나라가 파견한 대군을 사루후 전투에서 참패시키고 요동을 장악함으로써 청제국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청왕조의 기반을 구축한 후금은 북방민족을 계승한 여진의 후회답게 고대의 샤머니즘을 숭상했는데 샤머니 신당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샤머니 그런 구슬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누루하치가 여기서 샤머니즘 의식을 치웠대요. 시원 봐요. 아 그렇군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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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만 누르와치의 뒤를 이은 태종 홍타이지에 이르러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선양시는 원래 누르와치가 정복한 명나라의 도시였다 하지만 요양천도에 이어 누르와치가 1625년 선양으로 두 번째 천도를 시도하면서 후금의 수도가 되었는데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명과 청 두 제국을 품었던 선양 사람들이 기억하는 누르와치는 어떤 인물일까 누르와치의 힘을 내心하는 transm Rochester 개인적으로 도asil Chemistry 누구 rozum아니 essas молодая 내 정로도 왔는데 인터넷에 참가로 지나가다가 우리 부서에 varias 재질amin한 선양 감사합니다.